안녕하세요. 봄자아키 서담비입니다.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. 충남기계공구입니다. 이곳에 왜 왔냐고요? 네, 이곳에서 벌써 대전 지역에서 네 번째가 열리고 있는 배틀로봇 축구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벌써부터 장래 분위기가 후끈후끈합니다. 오늘 생방송으로 이렇게 중계해드리게 될 텐데요. 이 명승부를 보게 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저 역시 떨립니다.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.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.